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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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다! 아 너무 좋다! 오! 예! 한 가지씩 안 돼! 대답하지 마! 방금 나오겠는데... 아니 진짜 궁금한 거 아니야! 너! 여기 여기! 여기! 이만큼이 되는데 여기 맞죠? 싱커가 간 거야 싱커가 싱커가 진짜 실패! 이게 낚싯대예요? 왜 낚싯대가 없어요? 이거 꼭 실타래! 그 연날릴 때 쓰는... 오! 이제 얼레얼레예요? 치롱이야! 개치롱이죠? 나 옛날에 별명 백주랑 아프겠다! 아! 아프겠다! 아! 아프겠다! 선장님! 저 이거 살아있는 거를 못 넣겠는데요? 낚지 않나요? 끊어야죠? 아니 이제 누나 슬슬 풀면 돼요! 솔직히 잡힐 거라고 보세요? 안 잡힐 거라고 보세요? 여기서는 지금 별로 안 밀릴 것 같아요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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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넣었는데? 다시 잡히기 시작했잖아 어... 아... 아... 이거 봐! 이거 봐! 이거 봐! 이거 봐! 이거 봐! 잡힐잖아! 잡힐잖아! 아... 이거 봐!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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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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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애원님은 애기면 놔주자 안녕! 미안해! 너 아팠겠다! 안녕! 제가 이렇게 잡는 건 처음이에요. 그림 나왔지? 오늘 밤에 여기서 자야 하는데 숙박할 도구들이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땅 안에 묻혀져 있어요. 그래서 출연자들과 스테들이 동시에 5명씩 나와서 많이 파내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자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왜 이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. 몰라요 우리도. 셀프 안 갔구나. 여기 스태프들은 말이야. 묻어놓고도 어디든지 기억을 못해. 재질 수 있는 묻어놓고 재질 수 있는 못 찾는 걸. 아니야. 걱정 아니야. 걱정 아니야. 이거 너무 깊지 않아? 총돌 내가 다 묻었는데 찾을 수 있을래는 모르겠네. 자 준비되셨죠? 네. 시작. 거긴 아니야. 이리 와. 아하하하! 홍수영! 갑뇨! 갑뇨! 좋아! 여기 있어. 이거 모기장 줘요? 모기장 오케이. 여기 하나 채웠다. 우리 뭘 살렸어? 빵구 있어. 예! 예! 좋아. 아하하하! 손전등. 손전등이 필요해? 아 필요하지. 손전등은 필요 없다. 화장실 갈 때. 아니 구덩이는 제일 크게 파셔. 아니 저 이분은 파고 들어가려나? 어? 찾았어. 아하! 아하! 왜해! 아하! 왜해! 아하! 히트다 히트다. 오늘 우리 날이다. 대박이야 대박. 오늘 우리 날이다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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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텐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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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운드 할 필요 없네요. 아니 근데 진짜 넌 스테트 왜 이렇게 못 찾았어. 아하! 하나도 못 찾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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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알겠다. 형 깊게 한번 파고 돼? 아니 깊게. 와! 와! 하나 더 있어. 텐트! 찾았다! 예! 친다! 친다! 이거 뭐야? 와! 침략! 야 이런 게 있어. 오예 2개! 예! 아 이제 뭐 동물적인 감각으로. 야 너 나와! 야 왜 그래! 야 너 나와! 야 너 나와! 야 이제 오는 것 같은데?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. 60개 묻혀 있어요. 왜? 왜? 또 사이판에 또 재판인가요? 아 씨. 어떻게 해야 되나 봐. 한 군데 다 두 개를 넣었어. 깡! 아 어떻게 이 깡을 두 개를 넣었어? 아 씨. 아 씨 죽겠다. 오늘 공개 안 하고 기다렸는데. 전장타. 아 이거 죽겠다. 아니 이거 많은데. 숫자도 없단 말이야. 아 이거 내가 잡았는데. 아우. 야 무슨 모래 정질라 그래? 어? 우리 텐트 하나만 있으면 되겠니? 텐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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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텐트는 거 다 봤어요. 손에 지워주니까. 민산 씨 민산이다. 아 난 전혀 모르겠는데. 난 지워졌다 한 번 모르겠는데. 어떻게 되는 거죠? 또 가보시라고 했겠죠. 형! 기뻐하기 좀 그래요. 너무 티났어. 손전등 하나. 침랑 하나. 또 모기장 하나. 티났는데 까비도 전에 메롱이 보여. 야 그거 내가 아까 숨겨놓은 거야. 그거 숨겨놓은 거잖아. 야 이거 이거 꽝이니까 저기 딴 데로. 야 대박이다 진짜. 야 있어? 너무 깊이 팠다. 야 이렇게 보다 깊이 하는 거 같아. 이렇게 깊게 보셨으니까 텐트 해야지. 이 안에 10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? 텐트. 100개. 100개 좋아. 100개. 옆에도 파보자 형 옆에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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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석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자 가위바위바위보 합시다. 어차피 스태프들도 모자르잖아 두 개 가지고. 다른 건 됐고 그럼 텐트 하나만. 텐트 하나만. 텐트 하나만? 텐트 하나만 걸고. 아 지상현 감독님 목집밥. 어 tão millionaire. 왜 completelyuate 육성 Host. 하군 znaleigh goois.